오늘 4가지 컬러 준비하고 있습니다. 4가지 모두 다 이 4벌이면 올겨울에 팬츠 고민은 끝나셔도 될 것 같아요. 컬러만 살짝 살짝 보여드려요. 첫번째 컬러는 나크 그레이 컬러죠. 옆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건 살짝 네이비 컬러인데요. 데님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어서 이번에 4종 안에 저는 이 느낌 너무 좋더라고요. 옆쪽으로 이동해서 블랙 컬러 공개할게요. 블랙 컬러 같은 기본 컬러니까 우리 고객님들 하나 갖고 가셔야 되는 컬러고요. 그 다음에 딱 보시면 우리 고객님들이 4종의 구성이에요. 3벌이 아니라 4벌이라는 거. 근데 앞자리가 5의 혜택가라고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안감을 아예 보여드릴게요. 이것만 보셔도 기분 말랑말랑해지지 않으실까요? 진짜 좋네요. 지금 이게 앞쪽이에요. 아랫배 하면 여기 지금 골반 라인에 따라서 보아퍼가요. 풍성하게 내려갑니다. 보아퍼의 느낌 아시잖아요. 내려가고 내려가서 부드러움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가지 저희 뱅뱅 브랜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입어본 팬츠 중에서 얘가 제일 부드럽고 가미롭고 말랑말랑말랑말랑.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서요. 오늘 팬츠는 앞쪽 뿐만 아니라 뒤쪽까지 모두 다 보아퍼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보아퍼가 아니라요. 굉장히 부드러운 소프트한 느낌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아마 주무시기 전에 수면바지 입고 주무시잖아요. 수면바지보다 더 편해요. 잘 늘어나고. 이게 팬츠인가 싶을 만큼 굉장히 부드럽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안감입니다. 뒤집은 거. 완전히 뒤집은 모습이고요. 이렇게 당겨봐도 이렇게 당겨봐도 가로로 늘려봐도 어느 한 군데 스트레스가 없으실 오로지 어떤 거요. 말랑말랑말랑말랑말랑. 이 포근한 느낌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말려서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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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내 몸에 다 닿게 되실 거예요. 보아퍼의 이 부드러움은요. 내 몸에서요. 오로지 달달함만 있을 뿐 보아퍼는 진짜 부드럽고요. 특히나 오늘 보여드리는 보아퍼는 제가 입어본 것 중에 가장 부드럽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입고 싶으시지요. 이거 입게 되시면 오늘같이 비가 부슬부슬 오는 서울의 날씨에도 기분 좋아지실 수 있을 만큼의 여성이 입은 모습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 제가 딱 입었는데요. 사실 어젯밤에 방송이 끝나니까 집에 가니까 거의 새벽 2시가 넘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뻑뻑한 거예요. 몸 컨디션이 그렇죠 뭐. 근데 얘를 입는 순간부터 아 부드러워. 춤을 추게 돼요. 아 부드러워. 그게 오늘 보여드리는 보아퍼인데요. 일단은 오늘은 지퍼를 채우고 후크를 올리고 이게 전혀 없습니다. 밴딩 깨요. 밴딩 이렇게 보여도 밴딩 깨요. 진짜 부드러워요. 양쪽 모두 다 밴딩으로 이런 느낌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야말로 고무줄 팬츠 입은 것처럼 하지만 뱅뱅의 기술력은요. 이 밴드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지 않습니다.